오늘 또 이렇게 꾸리꾸리한 날씨에 야외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비도 오는데. 여기에 양고기가 엄청 유명한데요. 아, 그래요? 기본적으로 정지혈은 양고기를 잘 못 먹죠? 네, 저는 양 냄새가 덜 안 좋아서. 종류별로 스페셜로 준비했다고 하니까 가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출발. 출발! 하면서 가야 돼. 시작! 오늘도 여기 음식이 들어온 핫도그TV의 각자 먹방고. 어어어어어. 후건 리필집이죠? 어떻게 먹는 거예요? 네. 양고기 부이 shut 양고기 부이별 먹방 네. 그러면 누가 뭘 먹어요? 게임을 통해서 부이별로 가져가는 겁니다. 아, 오케이. 한 점씩 맛 볼 수 있는데. 오케이, 갑시다. 첫 번째는 뭘 걸고 하는 거예요? 양, 꼬치되면 그러나ô지. 양꼬치부터 가야지. 맨 처음에는 샘플이 나온 거죠, 이제. 양고cn은 샘플 einen처음으로 가봅시다. 아 돈나 뜨거워. 너무 맛있는데? 양념. 이불을 생각해. 맛있다. 이걸 싫어할 수도 있구나. 양념 호불호가 많이 갈리니까. 게임 갑시다. 양씨 연예인 5명을 배 씹어. 양갈비. 양승현 내 친구. 양장피. 너무 많아요 다섯 명. 세 명. 한 명만 알려줘. 양상국. 양세형. 양세찬. 정답. 나 이거 왜 이겼지? 양꼬치. 징다오. 억지 리액션. 너 양공이 못 먹어. 야 먹방하러 왔으면 맛있게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이 맛 있는 걸 이해가 안 가는 양반이네. 이 양반 표정 봐. 이 신선한 음식 앞에서. 아. 먹다 보면 크질 것 같아. 왠지. 그러면 양고기가 싫은 이유와 양고기가 좋은 이유가. 양고기가 좋은 이유? 양 향이 맛있어. 꼬리꼬리한 그 향 있죠. 싫은 이유? 그 향은 싫어. 다 넣어. 고기를 다 넣어. 여러분 이거 보세요. 양고기 좋아하는 사람도 이거 보면 미쳐. 윤기 안 보이세요 윤기? 노릇노릇. 그래? 어. 얘가 지금 자기 양고기 먹는 거에 대한 소중함을 몰라. 근데 맛있게 먹어 그 와중에 또. 아 이상하다 그러면서. 아 이상하다 하면서 총만 잘 먹어. 다음 게임. 다음 보이보죠. 다음 라운드는 양 삼겹. 양도 삼겹살이 있어. 자 갑시다 바로. 음. 맛있다. 양 향이 아까 양고치만큼 나는데? 삼겹살 같아요. 자 게임 바로 갑시다. 사진을 보고. 사연을 맞추셔야 돼요. 양이 살이 너무 쪘어. 냉. 양이. 겁이 너무 많은 거야. 양털을 깎으려고 그러면. 너무 동안 가려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아. 좀 더 스케일하게. 아. 근데 결국에는. 결국 주인이. 호기를 한 거야. 응? 대회에 나갔어. 양털 많은 대회. 아니요. 정답. 양이. 자기 털을 깎아달라고 온 거야. 주인한테. 정답. 아 다시 온 거야. 자기가 돌아왔대요. 털 깎아달라고? 힘드니까 자기가. 먹어볼게요. 진짜 맛있던데. 양 삼겹. 우리가 아는 갈매살 있죠? 이거 같아요. 왜 돼지 갈매살 이렇게 생긴 거. 이거 너무 맛있어. 그냥 밑으로 내려요. 그냥 밑으로 내려요. 음. 뭐야. 뭐야. 어디 있어요? 아니야. 나 안 먹었다고. 점점 찍잖아. 지금. 삼켰어. 먹었다가 시인아 한 번 봐줄게. 먹어봐. 진짜 언제 먹었어요? 아 서비스 주신 거예요? 오 예. 양탕이 나와요. 양탕? 양 해장포 같은 느낌인가? 양탕 먹으러 갈 때 그런데매. 차에서. 양. 탕. 너무 맛있는데? 엄청 맛있는 해장국 같은데? 오 해장국 같아 해장국. 라면. 어. 띠나 고기라면. 다음 뭐예요? 양 염통입니다. 양 염통. 한 입씩 먹어볼까요? 양 염통 궁금하다. 양 맛이 좀 많이 나요. 심각하게 많이 나요. 이건 게임 뭐. 지는 사람이 먹는 건가요? 이건 게임은. 이런 소리를 듣고. 양의 감정을 마치세요. 왜 빵 졌어. 밥 안 줬어. 아니에요. 어. 헐카공 입니다. 사람이 양을 잡았어. 화난거지. 거자! 정답. 너 양성문가다. 난 양이니까.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염통 맛이 나요. 거기에 양향이 추가됐어요. 맛있어. 옷만 드잖아. 패딩. 나는 괜찮아. 염통은 하여튼 양고기를 못 먹으시는 분들은 못 먹어요, 제가 봤을 때. 향이 좀 세요. 향이 좀 세. 음료 따기 각각 프레시하게 한 번 갈까요? 양고기로 삼행시를 할 건데 패딩을 해가지고 더 많은 비표를 하신 분한테 드리겠습니다. 양. 양아. 고. 고추 좀 보여줘봐. 날씨. 뒤에 자라왔네, 임마. 이거 무슨 어것이야. 양. 양마. 오, 참. 니가 살아있네. 이건 범죄예요. 저작권. 양갈비 한 번만. 양갈비. 아아. 나 혼자 해요? 자, 네. 양. 암마. 갈. 갈 부러워. 비. 요강이네. 비. 비. 비장치야겠어. 승리. 한 번만을 하면 어떡해요. 자, 해볼게요. 양. 양아치 새끼. 갈. 갈비뼈를. 비. 삐틀어 버리겠습니다. 다 내 거야? 네, 그렇게 해요. 자, 자. 양고기는 찡따오야. 맥전에 할래? 어, 안 돼. 안 돼, 안 돼. 한 입만. 안 돼, 안 돼, 안 돼. 아, 나 이거 뭐 있나 봐. 어, 하지 마. 이거 말해도 돼요. 뭐야? 한 입만 안 할래, 그렇지? 아, 나 지금 욕을. 아니, 안 했어, 안 했어. 나 입으로 욕을 하세요. 안 했어. 한 입만 할래, 그렇지? 한 번만 하기로 했잖아. 개학이 지금 안 맞잖아. 개학이. 귀여운 거 요즘 안 한다고 자기 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1, 1회. 보통 두 개 중에 하나. 그럼 내가 안 돼. 내가 촬영을 못 하겠다니까. 너무 짜요, 짜요. 아, 이 XXXX. 개학, XXX나 위반하네. 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야, 내가. 내가 왜 욕을 먹어. 네가 내한테 했는데. 개학 위반을 했는데. 안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그거 뭐 마시자고. 뭐 하는 거야? 나 이거 뭐. 마지막 게임이 양갈비인 만큼 좀 어렵습니다. 양갈비 걸고. 마지막. 32. 33. 네. 한 그 정도 했는데. 50. 40. 48. 48. 33. 잘 봤어야지 인마. 내가 딱 봤어. 아니면. 착 감기는 걸 뽑으면 안 돼. 좀 별로인 걸 뽑아줘야 돼. 이게 지금 착 감겨. 이건 안 뽑을게. 이건 안 해. 내 손에 이게 좀 안 감겨. 이거부터 볼게요. 광기도 내가 광기. 광기. Efendimiz. 안 감기는 거. 안 감기는 거. 안 감기는 거. 양고기. 양향은 똑같이 나요. 근데 맛있어요. 저도 오늘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지? 카메라 이거 따라와봐요, 이거 따라와봐요. 매너 존나 없는 새끼. 근데 양고기가 원래 그래? 육즙이 점점 다 그다그라다. 맛있지? 양갈비가 제일 맛있는 거 같아, 나는. 마무리하자. 어, 잘 가. 양고기 불별 먹방. 네.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양갈비. 양탕. 다 맛있게 다 잘 쳐먹어놓고. 그러니까. 이거 왜 이래? 제일 지꺼운 애들이야. 양고기 나랑 안 말랐어. 다양한 먹방 보여드리려고 밖으로 나오는 중이니까 여러분들이 또 보고 싶은 핫도그TV에 각자 먹방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는 다음에 더 재밌고 더 맛있는 각자 먹방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월월! 매주 일요일 업로드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